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 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폴슨과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등장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기범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연예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까지 만들었는데요. 해당 사건 직접 취재한 박세용 SBS 담당 기획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인성 씨와 송혜교 씨 영상 조금 전에 같이 봤습니다만 전혀 꾸민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사기를 저지른 수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앞서 그 영상을 보시면 조인성 씨, 송혜교 씨가 어떤 멘트를 하냐면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배터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주식 투자의 귀재이신 거죠. 그렇죠, 그분을 박순혁 교수라고 칭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돈을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수익금의 20%를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겠다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독려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정말 언뜻 들으면 믿지 않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그냥 다짜고짜 투자를 요청을 하면 조금 미심쩍어하겠지만 저렇게 유명인이 나와서 투자를 독려를 하고 심지어 이제 이 영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네이버밴드에 가입을 해야 그 이제 밴드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유도를 했나요, 투자를 하도록? 처음 시작은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어떤 특정 영상을 보고 있다가 광고가 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이제 친구 추가를 유도를 한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 가는 데는 네이버밴드입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밴드에서 종목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혹에 흔들리다가 결국에 이제 돈을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연예인들의 영상이 투자를 권유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걸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모양이네요? 이건 사실 뭐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뭐 제가 직접 만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인성 씨, 송혜교 씨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지만 시간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조금 더 정교한 알아차리기 힘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 영상은 사실 보면 음성이랑 입이 살짝 맞지 않거나 표정이 살짝 어색하거나 시선처리가 어색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영상은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위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유튜브를 또 믿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른바 박순혁 작가라는 분이 또 투자의 규제라고 해서 이분 영상을 보다가 지금 이렇게 다 걸려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책도 쓰시고. 네.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도 쓰셨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제에 대한 선풍적인 투자 열기를 이끌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도 유튜브에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강의 영상을 도용을 해서 이분은 이제 전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도용을 해서 밑에 이제 자막을 깔고 마치 홈쇼핑처럼 주식 거래 이미지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광고로 뿌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방법을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 걸려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같은 분을 내세워서 이제 투자를 유도를 하고 또 어떻게 투자를 실제로 하도록 만들었나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순서는 유튜브 광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그 다음 네이버 밴드 가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두는 이유가 결국에는 네이버 밴드로 투자자를 모아야 그 안에서 마치 강의를 하는 것 처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 안에서 SNS처럼 마치 카톡처럼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에서 마치 카톡처럼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이 밴드 방을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폭파시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조인성, 송혜교 씨 영상이 올라왔던 밴드 페이지도 이번 설 연휴 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튀었다 이거군요. 그렇죠. 돈을 받았고 투자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방은 이제 접은 거죠. 밴드에 일단 가입을 하면 보니까 이은주 비서라는 또 다른 인물이 또 응대를 하더군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박순혁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유튜브 광고를 클릭해서 밴드로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박순혁 작가의 역할은 거기까지고요. 이제 이은주 비서라는 뭐 가상의 인물인데 이 비서가 결국에 나서서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도 뭐 의심이 없겠어요? 뭐 이거 사기 아닐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을 했을 때 이제 투자자한테 계속 날마다 이제 안부 인사를 건네고 점심은 뭐 먹었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가끔은 특정 종목 추천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신뢰가 쌓이면 결국에는 박순혁 작가한테 돈을 좀 맡기면 우리가 종목 여하를 불문하고 2배 이상 불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참, 정말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이은주 비서라는 사람도 역시 가짜겠죠? 네, 제가 최근에 그 가짜 의사 약사 리포트를 하면서 해당 의사가 사실은 배우였다라는 걸 이제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얼굴의 이미지를 캡쳐해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은주 비서라는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한 방송사 기상캐스터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턴였습니까? 지금도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한테 속아서 일단 신뢰를 쌓은 뒤에 투자금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투자는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도 정말 재미있는 것이요. 이 사기를 벌인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은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가짜 앱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으로 주식거래할 수 있잖아요. 주식거래가 되는 앱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가짜 앱.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앱에 1억이 찍힙니다. 다음 날에 1억 2천만 원을 찍어줍니다. 다음 날에 1억 3천만 원을 찍어줘요. 마치 내 돈이 잘 불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자기가 앱을 깔고 스마트폰을 보면 내 돈이 잘 불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데 그거는 허상이죠. 아예 그냥 투자된 적이 없이 범죄 사기단의 주머니 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피해자가 보낸 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앱에만 그냥 더 불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범죄를 개혁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지금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박순혁 작가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주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주를 검색을 해 보면 근거지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근거지 주소는 홍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가짜 박순혁 작가, 가짜 이은주 비서 이런 사람들이 홍콩이나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폴 공조수사를 해야 되겠군요. 아마도. 지금 그럼 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디페이크 영상에 속아서 지금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취재를 시작할 때는 사실 피해자 한 분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디페이크 수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흡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도를 했던 사안인데 처음에 이분은 5차례에 걸쳐서 보낸 돈이 한 6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아, 이게 가짜 조인성이었구나. 지금 현재도 그럼 앱에서 자기 돈이 착실히 불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전 재산을 투자했다. 혹은 내가 번 돈 뭐 억대를 투자했는데 굉장히 지금 심장이 떨린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만으로 봤을 때도 피해 규모는 억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네이버 밴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밴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돈을 모으고 폭파시키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아마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박순혁 작가 이분도 피해자인 거죠, 도용을 당한. 그렇습니다. 조인성 씨, 송혜교 씨, 박순혁 자가 전부 다 이제 얼굴이나 이름을 도용당한 이제 피해자분들이고요. 박순혁 작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의를 했던 영상이 본인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광고 형태로 제작이 돼서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물어봤더니 사실 진저리를 치세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이 문제가 있는 광고는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수십, 수백 번을 했대요. 그런데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같은 경우도 저도 유튜브 보다가 보면 투자의 규제다 이리로 들어와라 하는 광고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가짜입니까? 그렇죠. 같은 광고주가 그러니까 여러 유명인들의 강의 영상을 도용하거나 얼굴 사진을 도용해서 광고로 만들고 결국 카톡 밴드로 초대하고 이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존 리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시잖아요. 이분 강의 영상도 똑같이 도용이 돼서 유튜브에 광고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재앙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건에도 다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통화예요. 이 사람들이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맞춤법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허술한 맞춤법이 틀려요. 해외에 써보기 때문에. 네, 우리 양주 정보를 받으시려 오셨군요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세용 SBS 탐사기획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새해 첫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